안녕하세요 빠르크의 모션파이브 3분강좌 19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지도상에서 경로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파이널컷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도를 파이널컷에서 이렇게 불러 오신다면 이 지도에서 이 커브드 에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라서 이제 이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 그리고 기울기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이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니메이션도 이런식으로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길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줄여 주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초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기울기를 또 이렇게 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하는 점 그리고 끝에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널컷에서 이제 캔버스 스크린을 보면서 바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된 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빌드인과 빌드아웃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이 어 별로 원치 않으시면 빌드인을 체크 해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면 빌드아웃을 체크 해제 해주시면 그냥 바로 애니메이션 없이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색상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꿀 수 있게 파라미터를 또 넣어 놨고요 자 이렇게 넣다 보면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쉐도우 메뉴도 있습니다 쉐도우 메뉴를 뜨면 어느정도 좀 그림자가 둬서 네 좀 약간 좀 구별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파시티로 있기 때문에 투명도를 또 조정할 수 있고 라인의 이 선 굵기 네 그 다음에 또 화살표가 너무 굵어지면 약간 에로윗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화살표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뭔가 여행을 가는 그런 경로를 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어 여행 영상 말고도 어떤 경로를 좀 표시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파이널컷프로에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뭐 이런 쉐이프 네 이런 것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뭐 이제 에로우로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에로우 같은 경우에 네 너무 모양이 네 그렇죠 좀 약간은 좀 부적합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브드 에로우를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템플릿을 만드는 어 것은 네 제가 이제 출처를 다 이렇게 적어 놨고요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거나 다운을 받으실 링크 주소가 필요하다 네 물론 뭐 여기 설명에 나와 있겠지만 네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제네레이터 폴더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어 다음번에도 좋은 강좌와 그리고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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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